안녕하세요. 저는 섹스폰 연주자 우윤재입니다. 저는 소소한 그냥 일상 그런 거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사실 재미랄까 이런 거는 구독자 여러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맛집을 다니고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텃밭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양평인데 텃밭에서 조금씩 심는 거 이런 거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을 다니면서 공연한 거 무료 봉사한 거 이런 거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처음에 구독자가 3명뿐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3천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재미없는 거는 그냥 넘기시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봐주시고 오늘은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주차장인데 산 꼭대기에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 여기서 주차비를 여기는 평수는 별로 안 커요. 평수는 별로 안 큰데 주차비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75만 원 정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 주차장 관리하러 왔어요. 제가 풀이 막 나가지고 칙놈구리랑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사람을 사갖고 하려니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내일 와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그래서 재미있는 제가 봐도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기 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his opportunity to tex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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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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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